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뭐야? 새 창 갖고 올게요. 아 시그러워. 뭐 쫄아야 하고 뭐 죽는다 하노. 아 시원하다. 저거 보면 어디 갔지? 저거 보면 어디 갔지? 아유 나 안 먹을래요? 아유 나 진짜 못하겠다. 이제 또 올 것 같지 않습니다. 내가 나이가 82살인데. 출발 출발. 나 어렵다. 초등학교 이름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? 저게 그 이름이 대해선 저기 수학교였을 때.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동네 학교가 100년 된 학교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학교가 동양초등학교인데 옛날 학교 같은 게 돼 있어요. 남아 있다니까. 초등학교 때 막 운동장에 뛰어놀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하죠.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. 안 나죠. 저는 이런 데서 놀던 생각만 나요. 철봉에 매달리니까 거꾸로 떨어진 거 뭐 이런 거. 그럼 자네는 그랬을 거야. 극속 맞아서. 맞으면 그거 다 한번 해봐야지. 내가 무거워서 자네 내려오지도 못해. 아유 제가 장모님보다 더 무거워. 이리 와봐요. 제가 옮겨드릴게. 나보고 뚱뚱해서 안 들어갈 줄 알았지? 안 들어갈 줄 알았지. 들어가. 얼른 해봐. 안 내려간다 이제.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. 그만해 그만. 아이 나 넘어진다. 자 내려가 봐.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. 일로와 여기 태워드릴게요. 이거 잘못하면 뒤로 시딱 넘어간다고. 팔이 힘이 없으면 넘어지지. 다리를 앞으로 쭉 들어야 돼 다리를. 팔 힘 꽉 줘봐요 팔에. 운동 되겠네 이거. 장모 운동 시키려고 여기 와서. 이 짓을 하고 앉아서. 아유 좋네. 뒤로 꽉 넘어지면 안 돼. 팔에 힘 딱 주고 버티려니까. 아유 근데 언제 타봤냐. 처음인데. 개구쟁이가 다 해봤네. 엄청 재밌나봐. 재밌지. 앞으로 사진 이렇게. 둘레 잡기고 모잘놀이. 말뚝박기만 가기 말타기. 놀라보며 다룬 날. 너무나 짧아. 옛날 생각나. 장모님 못 타요. 못 나가 이거. 여기가. 잘 됐다 잘 해놨다. 여기 여기. 올라와 봐요. 아유 안 가. 이게. 나는 내려오는데. 장모님은. 아유 안 해 안 해 안 해. 하이 한번만 해봅시다. 아유 안 해.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봐. 안 한다고 안 한다고. 해봐. 아 그건 안 해. 안 해 안 해. 왜냐면 저게 나가지 못해. 아 이거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. 사고 친다 이제 사고 쳐. 이제 놔. 예. 몸에 나가요? 하나 둘 셋. 아유 천천히 와 천천히. 놔. 놔. 아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에. 아 됐어 됐어 됐어. 아유 그래도 뭐 이게 사이즈가 되긴 되네. 나 안 되는 줄 알았어. 다 젖었잖아 오빠. 털면 되지. 1학년. 1학년 교실이다. 참 학교는 깔끔하고 좋다.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. 옛날 생각나요? 우리는 칠판 하나에다가. 백목으로 이렇게 쓰고. 맞아요. 그 밑에 그냥 책상도 이렇게 좋으나 뭐. 나무 시푸런 페인트 칠해인가. 그리고 이제 아유 기집애가 조그만 게 머리는 노란 게. 눈도 노란 게 지금도 눈에서 내가 하도 걔가 나를 괴롭혀가지고. 우리나라인데 일본인데. 아유 우리.